abor3 오빠가 너무 무섭다 또 얘기해 거기서 갑자기 오빠가 발 exfol이 야만 어디서 죽겠어 나도 나갈게 오토들어 뭐 평맞다 티르지 마요 나 안 터있게 앞에 놓고들 lever 여기 노고네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계속 똑같은 자리에 가잉 로그 됐다 로그 됐다 로그는 됐어요? 로그는 됐네 로그를 만들기 위한이었다 로그가 3명 났어요 로그가 3명 났어요 그냥 한 명만 더 있었으면 황민은 늘었으면 약간 그 뭐라고 해 아 죽었다 같이 나가죠 같이 만나죠 아 탄산 또 없네 먹으러 가야겠다 앞에 딱 대기하고 있네 링크 거의 돌아와네 다시 가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먹어야 돼 잠시만 내가 준비해야 돼 잠시만 잠시만 소감만 하면 돼 됐고 됐습니다 가시죠 링크 있어요? 아니요 여기 털이 있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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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나갔다 바로 나갔다 이거 어디갔지 준비 아 돌아서 와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이거 아 죽었다 내한테 됐네 나가서 그럼 바로 링크 써요 같이 나가요 같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나와있어 나와있다고? 나가요 오케이 어떻게 해 나가요 일단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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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두고 가잉 어 나 가잉 사라졌어 하나 왔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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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조금만 아아 고고고고고고 다운 하나 다운 나 가잉 다운 나왔네 내가 링크 써줄게요 우리가 새로 갈게요 머리는 새로 갈게요 다시 west 다른 게 다운 다운 나이스 다운 다운 저만 간다 다운 어 알아! 퀄! 이게 뒤에 이게 제 친구들인가 봐요, 오윙파즈인 것 같아요 이거 친구예요 맞아요 이거 빠지면 우리 친구 좀 빼야죠? 이게 결국 로그 된 사람들이 버티면 불리하더라고요 좀비처럼 계속 나오면 결국 다 마태되고 가는 거예요 먼저 뺄까요? 10초 나왔어요 8초 오네 오네 저희들만 에너스로 죽으세요 부발해야지 부발 됐어요 됐어요 뒤에 또 있어요?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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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운 다운 네 로그를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구만 어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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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에 둘 다 빠지는데 이거? 친구인가? 친구 아닌가요? 아 아 아 산새끼인가? 걔가 조금 아파요 걔가 조금 아프고 오레오인가? 걔가 조금 아프고 아 역시 맥펄런이는 오레오지 역시 맥펄런이는 오레오지 그래도 영입해야겠다 도망간 거기 있어요 애들이? 여기 없는데?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안 올라오는 애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뭐야 아니 안나오는 애들 어우 아 왜 나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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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팅 연구하거든요 잠깐만 내가 도망간다 왜 도망가지? 네명이야 누구 못 들어가 빨리 자꾸 도망갈까 열 받게 그것도 괜찮지 빨리 자꾸 도망갈까 열 받게 혼자서 잡기 났았네 잡기 열어 디디디디디 아이고 씨 죽이고 죽었다 어? 내가 본게 개그 아닌데 여기 털에 있어요 빠져야 돼 저기 와 의문물 3개 있었네 도망가요 도망가요 나 안전캠프로 갈게 아이씨 오우 갑자기 훅 다녀 어떡해 오우 이상하네 4명 붙여가요 하하하 바로 나갈게요 얘를 다시 또 로그로 만들죠 아 knead 아 계속 맥뜸 체대 애들 4명 밑에 있어 여기 오 뭐야 하 요것도 요거 요거요거요거 할게요 아이씨 딱 하려고 했는데 뭐요? 하려고 했는데 이동했대 하려고 할 때 딱 몸을 꼬메님 힘이 됐어요? 에이앤비 하나둘에 타고 걔 안쳐도 돼요 혼자서 잡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각자 한 명씩 내 위에서 박수치는 잡을게 잠깐 터렉 터렉 과잉 뒤에서 조심하세요 터낫다운 뒤에서 있어요 아 이제 오레오가 10번 쓰는구나 제가 좀 오레오가 샀던 걔만 샀던 다른 애는 사운드 오레오 오레오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때 바로 나가서 후렴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때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때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때 뭐야 이거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때 왜요? 방금 또 저게한테 맞은거죠 몸이 튀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위에 있니? 여기 과잉 네 네명 다 나와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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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나이스 나이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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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오케니와 더 억울 업그레일 위로 가죠 위로 몹이 너무 많네 오오오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 네 와 몹이 너무 잘 보여 오 굴대기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제매만 때려요? 애들이? 아뇨아뇨 아무도 안아요 엄청 벌어졌어요 오케 저 우루쿠가 어떻게 될까요? 다 봐야지 죽을 수 있다 보았네 우루쿠가 우루쿠 형님께서 우민크 99 혹시 이거 녹화하고 있나요? 이거 끝나면 녹화가 돼요 어어 지금 녹화 하는게 아니고 끝나면 녹화돼가지고 끝나는데 네 녹화 시스템이 지금 녹화를 눌르면 지금 누른 순간 이전 15분이 녹음 되는 거에요 녹화가 Terre 아.. 이전 15분이 녹음 되는 거에요? 네네네네네 녹화하지 말라고 다들 좋아가지고 jä 사랑해api 내가 저 기분이 저럴 줄 알았어요 아 뭐야 그런 소리예요. 누가 그런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아 누가 그런 소리예요. 안 해요 그런 소리.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아무도. 다 비슷해요. 대놓고 안 하겠지. 다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베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어. 베필 한 수 좀 알려주세요. 나도 더 잘하는 거 아니었는데 거기니까. 진단 갈 거죠 여기? 오만에 1렘 3박. 우편 힘이 안 오셨나? 진단해. 로그 죽고 난리 났네. 어 뭐야. 왜 왜 왜. 불 불 불 불 불. 들어가줘 들어가줘. 들어가줘. 와우. 일단 제가 음빼도 올릴게요. 이쁘게 도망갑니다. 진단해. 내려와 있어요 정비? 예 저는 아까 사람들 모르는 것보다도 제가 수업 나선 좀 많이 나가서 저는 아야 농담 난 소리야 네 아니 전에도 알겠습니다 이게 녹화되면 자동으로 유튜브로 이게 전송이 되는 건가 이게? 아니요 녹음 한 다음에 유튜브랑 연동을 해서 올리면 이제 올라가는데